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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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한 컴 나아가라 육지여 저들에게로 공포를 심고 생명을 거두어라 자유의 존자를 뼛속 깊이 후회하게 해주라 흐흐흐..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다 죽는다. 컨트롤 5 누르면 이거 날개 생기네? 이게 날개야? 설마 이거인? 5 누르면 사라지고, 컨트롤 5 다시 누르면 이렇게 생기는데? 다시 누르면 사라지고 다시 누르면 다시 나타나고 이 날개 말하는거야? 이거? 이게 날개였구나? 날개 맞나 이거? 날개인가? 나는 또 궁킬 때 그 날개 나오는 줄 알았네. 그 멋진 날개. 제발 경험치 오케이 오케이 이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와 정말 으으악 해물 좋았어 좋았어 야 아이고 이런 실수를 하냐 살아있는 모든 것 내 손으로 끝내겠다 넌 이미 죽어있다 단지 아직 깨닫지 못해 넌 이미 죽어있다 적게 안 죽인다 파이팅 뱀 뱀 뱀 뱀 나 Q 없는데 친구 무트컴 오씨 호 예스 아 알았어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라인 안 멜게 그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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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수고를 최대한 중인 수고를 했지만, 우리의 정보는 더 좋습니다. 내가 들여다본 것은 심연인가? 아니면 이미 내가 심연인가? 오 날개 뭔가 이 꼬꼬 체감은 살짝 나네 펄럭이는게 내 심장에 드리워진 암흑은 그 어떤 그림자보다도 어둡다 그 어떤 그림자보다도 어둡다 따냐? 못 딸 것 같다 탈리아 형 거기서 살면 이 암흑이 처음부터 나의 것은 아니었다 감옥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이 암흑은 정말 이렇게 2대1 같은 행진 중 그리고 3대1의 암흑은 상체를 우리의 암흑은 상체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쾌척자 뭐야 왜 못을 그냥 일으켜보여주냐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아 풀렸어 살 수 있겠다 저거 살 만한데? 나이스 뭐야 저거 우리팀 다 살았나 했더니 다리우스가 다 잡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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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코트님 코트님 비타민과 텐텐 맥미나 이런거 좋아하십니까? 예? 아 뭐라고요? 아 예 아니요 안좋아합니다 예 예 있어도 안먹어요 한 번도 되네요 불로가 나한테 들어왔는데? 아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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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Pip 형 어디가 방금 좀 가시나 했는데 난 두고 가시나 난 두고 가시나 너는 죽인다 내가 승자 죽인다 각오일 키고 궁쓰면 최대 풀피로 살아난다고요? 리얼? 안돼! 각오일 살 필요가 없는게 어차피 피읍이 얘가 좋아서 피읍이 좋아서 각오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죽음으로만 가도 이게 풀피되요 그냥?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도 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I don't care I don't care 오 와드 많은거 I don't ca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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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안은 그냥 펼 것 같은데 내가 내 몇 달인가 테리어 요즘 염색이야? 염색 염색 염색을 어떻게 합니까? 게임이나 더 해야지 염색을 어떻게 합니까? 게임이나 더 해야지 흠 흠 흠 흠 흠 이거 검은색 머리 될 때까지 그냥 안 할라고요 신을 말살하는 자 그게 바로 나다 나그러네 누가 왜 하려고 누가 잘못됐다 누가 잘못됐다 아 아 아 펠 펠 찍혔는데 도발은 좀 아니지 않나 아 아 아 아 펠 펠 찍혔는데 도발은 좀 아니지 않나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해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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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ди 아 루시안 제 아 pero 아 이 Não Die 제 전자들은 나를 숭배하며 자비를 구하지. 나는 그들에게도 죽음을 선사할 것이다. 이 육차가 살아있는 난, 저들아. 혼자서도 이름만 했는데 방금. 내가 이렇게 쎘었나? 근데 템이 나와서. 우리는 환승을 증오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다. 아, 근데 이거 RDA 안거냐. 아트로스. 좀 평캔이 잘 되는 것 같아. 사냥 적었네. 그냥 살았네. 어떻게 사냐. 제압되었습니다. 아군이 당했어. 나는 왕이 아니다. 신도 아니다. 그보다. 야. 그건 아니야. 그건 좀 그래. 흐흐흐 그러가보여께 떨떠네 도둑원 뭐지? 힘들어 흐흣 다 안되네 그 다음으로 1. 라이브 제가 소멸할 때까지 나는 죽을 수 없다 나이스 생각보다 큰 힘이 없었지만 그는 최대한 사이드가 더 좋았다 그렇지만 미스키랑은 사이드가 더 좋았다 이런 일을 많이 하니 소멸은 정해진다 너무 좋았다 그럴 수도 없으니 공격을 하니 제가 조용한 것보다 나만으로 살이 안고 이끄는 것 같긴 한데 아 제끼여 100원만 더 모으자 100원만 더 모으자 근데 맨날 대포 못먹을때 채팅창 올라오는거 보면 방송을 보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걸 또 체크하거든요 도망갔네 뭐야 나한테 어시가 왜있어? 한것도 없는데 어디까지 가냐 친구야 잘가네 나도 간다 아 나도 간다 타곤산 어시에요? 아 곤산이었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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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